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염승원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한 5, 6분 정도 남았고요. 몇 개 좀 그러면 뉴스 같은 거 좀 살펴보고 장 보러 갈까요? 네, 그래도 오늘 제일 중요한 이슈가 아까 김 프로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현대차그룹이 투자한 것 관련해서 저희 당사에서 유지웅 애널리스트가 코멘트를 해 줘서 정리해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언론 보도 통해서 현대차그룹이 미국 전기차 투자를 공식화를 했고요. 현대차그룹 기업가치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했고요. 총 투자 규모가 8.4조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에 전기차 수소 인프라, UAM까지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전기차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전기차 투자를 핵심 주가 결정 변수로 보는 배경에는 현대차그룹이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MS가 시장 점유율이 10% 지금 넘었잖아요. 그래서 역대 최고치, 차화정 장세를 우리가 경험했던 분들은 아마 그때 10% 넘은 거 아실 거예요. 그 이후 처음인데 그런데 현 상황에서 내연기관 라인업만 가지고 MS가 10%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확대하기도 여기서는. 그러니까 현대차는 위에 도요다도 있고 하니까 내연기관 외에 뭔가가 있어야만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기차 투자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리고 아이오닉5라든가 제네시스 EV 또 기아의 EV6 이런 기 개발 차량들을 기반으로 해서 단숨에 최대 경쟁 집단이죠. 일본 메이커들 대비해서는 미국 시장에서도 우위에 서게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가 아직 결정한 건 아닌데 6월과 7월 안에 전기차 세금 크레딧 확대한 발표 가능성이 좀 있대요. 현재 20만 대로 지금 제한이 돼 있거든요. 보조금을.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 대 이상 파니까 보조금 지급을 이제 못 받게 되는데 한 메이커가 20만 대 이상으로 팔게 되면 이제 그거는 보조금을 못 받는데 이거를 60만 대까지 아마 확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나봐요. 그래서 6월이나 7월에 이게 발표가 되면 또 한 번의 이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좀 될 것으로는 보이고 그리고 자동차 메이커들은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진입을 할 텐데 이 중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는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기아, 포드 이 정도 수준에 좀 불과하다라고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는 현대기아 완성차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사들한테도 같이 동반해서 가니까 좋을 것으로 보이고 2025년 기준으로 현재 이제 공식적인 업체별 전기차 판매 가이던스는 폭스바겐이 300만 대고요. 현대기아가 110만 대, GM이 100만 대, 도요다가 일단 50만 대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2023년? 25년 기준. 25년? 네, 그러니까 이 완성차 업체들이 발표한 가이던스 따르면요. 그래서 근본 투자는 근데 최소 50만 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더 늘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폭스바겐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추가적으로 코멘트해 준 게 일단 전기차에 들어가는 비중이 한 50%, 4.2조 정도가 전기차 공장 증설에 들어갈 것으로 보였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연간 30만 대 증설할 때 1.5조 원이 들어간대요. 그렇게 따지면 90에서 100만 대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생산량이. 그렇게 따지면 미국에서 만약에 현지할 100% 가정하면 현재 미국에서 현지 판매량이 양사 합산 기준으로 145만 대 정도 되나 봐요. 내연기관차. 근데 이게 어쨌든 연간 기준으로는 180만 대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 이거 넘는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은 특별한 지표는 없고요. 미국에서 이제 4월 소매 판매가 좀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넷마블 실적 발표가 조금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만에서 정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력 공급 중단돼서 TSMC가 또 빠지긴 했는데 TSMC가 5시간 정전 발생했대요. 반도치 단지에. 왜 그럼 대만은 계속 정전이 일어났죠. 근데 TSMC는 자기네는 제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후공정 세계 최대 업체에 있어요. 그 ASE라고 이 회사는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쪽에 또 약간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작년 오늘은 일단 호재 거리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지 일단 오늘 증시 출발은 좋을 것 같은데요. 8시 59분 현재 지금 코스피는 3149포인트 27포인트 일단 소폭 강세 출발할 것 같고. 미국이 좀 반등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일단 출발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958포인트 플러스 7포인트 정도 일단 상승하면서 시작을 일단 할 것 같고요. 일단 삼성 자이닉스도 약간의 상승이 예상되고 그다음에 요새 모더나하고도 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얼마 전에 화이자를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주가는 엄청 올라 버리던데. 그런데 계속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더나 쪽에 대해서는 아직 삼성이 어떤 얘기도 안 해서 계속해서 기대감들이. 아니 안 하는 거를 한다라고 발표하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하는 거를 아예 안 한다라고 하는 건 더 문제야. 더 문제야.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장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건 뭘 집계해서. 아니 동시효과에 이제 예상가가 나오잖아요. 예상가. 그러니까 예상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한국은 이제 10분 동안 동시효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시작하기 10분 전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동시효과를 들어가게 되는데 주문을 넣어요. 그런데 이걸 난 삼성바이오가 진짜 모더나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사안가 시장가 주문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싶으니까 높은 단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체결 단가가 높게 형성이 되겠죠. 그럼 이제 체결이 된 건 아니지만. 아직 아니에요. 장 시작될 때 딱 체결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사안가에 주문을 넣어도 90만 1천 원이면 예를 들면 이 가격에 그냥 체결이 되는 거예요. 주문 들어온 걸 갖고 이제 한다는 거군요. 장 시작됐습니다. 네네. 장 시작됐습니다. 체결됐습니다. 자, 이제 장 시작했고요. 오늘 일단 시총 상위주들 다 좋고요. 삼성자 하이닉스도 일단 오늘 출발이 좋고. 역시 삼성바이오가 출발이 일단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제 HMM이 어제 오후장이 많이 흔들렸는데. 일단 다시 3%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역시 백신 관련 주입니다. 4% 올랐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와서요. 그래서 한 2% 정도 상승했고. 현대차도 이제 투자 발표하고 나서 오늘 2.5% 기아도 한 2% 정도 반등을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2차 전지 섹터 이쪽이 좀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반도체도 오늘 분위기 자체는 일단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 조금 이제 하락하는 섹터는 오늘 그 한미약품 쪽인 것 같은데. 백신 기대감이 좀 있는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언론에서 자꾸 거론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오늘 일부 좀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그 현대위아도 역시 오늘도 좀 강한데 한 3% 추가적으로 상승했고. 현대위아. 그리고 타이어 회사죠. 금호타이어도 오늘 한 3%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체죠. DBI 때. 또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좀 잘 나왔던 NHN. 이런 기업들이 한 2에서 3% 정도씩 일부 상승을 하면서 거의 다 고르게 반등을 조금 일부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어제. 현대차 그룹이 좋네요. 역시 좋습니다. 이거 좀 기다렸던 호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위아는 만약에 현대차가 정서를 하면 위아가 까는 거 아니에요. 장비. 위아는 공작 기계 하니까. 그러니까. 일부 들어갈 수도 있죠. 사실 공장을 여태까지 안 지어서 매출이 줄었었던 회사인데 대규모 공장 신증설에 대한 발표가 있으면 현대차 그룹 내에서 제일 좋은 게 위아 아니에요. 위아 같은 경우가 공장에 들어갈 때 인프라도 깔아주고. 그러니까. 아니면 그런 장비하는 회사들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글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물류 대주고.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 그룹은 그냥 다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글로비스는 좀 덜 호재 아닌가. 왜냐하면 글로비스는 사서 실어 날르는 건데 미국에서 해버린다는데. 그런데 이제 현지 공장이면. 그런데 이 부품 같은 것들을 한국에서도 일단은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비스도 나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호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빠지는 쪽은 대상 같은. 어제 음식료 업체들이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풀몬 대상 이런 기업들이 공물가 상승 기대감으로. 약세장에서 돋보이드만 음식료. 음식료가 정말.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서는 역시 반도체가 어제 삼성 SK가 반도체 추가 투자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어제 미국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내에서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원익 IPS라든가 테스나라든가 SFA 반도체.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은 일단 기술주들이 상승을. 그런 게 투자 기업체잖아요. 네. 맞습니다. 증설에 대한 거. 네.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일부 게임주. 게임주 펄어비스, 컴투스 이런 기업들은 좀 빠지고 있고요. 백신 CMO 관련해서 제일 셌던 업종이 기업이 이제 에스티팜인데. 이 기업도 오늘은 일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가 이제 이거 3D 랜드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제일 좀 센 것 같아요. 한 6% 정도 올랐고 실적 발표했던 네오이즈도 게임 회사이긴 한데. 오늘 오랜만에 한 6% 정도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코스피가 일단 오늘 갭 상승이 나왔고 3,144포인트 0.7% 정도 상승한 지금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좀 더 좋습니다. 960포인트 0.9% 정도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이고. 오전에 수급적인 부분은 개인 투자들이 어제도 뭐 외국인 매물을 받아서 좀 많이 사주긴 했는데. 오늘도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2,500억 정도 아침부터 매수하고 있고. 여전히 외국인 기관은 지금 포지션을 바꾸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제도 오후에 그냥 대량 매도로 돌변을 했는데. 오늘도 오전에 1,000억 이상 일단 외국인 1,000억 기관도 한 1,000억 이상 일단 매도를 하면서 여전히 일단 비중을 좀 줄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는 오늘 3D 랜드 관련주들이 일단 일제히 다 급등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대표주 그리고 반도체 재료 이쪽.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이 다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기대감이 좀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그다음에 일부 화학수업이 오고 남북경협주도 남북경협이 이슈가 된 건 아닌데 이번에 또 논의하는 의제 중에 하나가 북한 문제도 일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안 한 티 오릅니까? 오늘 남북경협주에 좀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좀 하락하는 섹터는 역시 음식리업체든 일부 차익매물 나오고 있고 폐기물 관련주 이쪽 섹터 좀 빠지고 있고요. 그 정도 제외하고는 아무튼 오늘 전 업종이 다 일단은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안해들 하네요. 보니까 미국 시장 반등했다고 쫙 그게 아니고 불안불안해 보니까 아직도. 아직은 심리 자체가 오늘도 개인들이 다 사는군요. 개인 투자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많이 사고 있어요. 아침부터 한 4천억 가까이 사고 있습니다. 양 시장 합쳐서. 개인 투자 분들은 일단은 계속 받겠다는 의지고 그런데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면 예탁금이 줄어야 될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예탁금이 다시 71조까지 늘어났어요. 67조까지 빠졌다가 지금 계속해서 돈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으로는 개인 투자 분들. 그래서 개인 투자 분들의 심리는 그렇게 아직까지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증권사 리포트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거 하나 투자 정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얘기인 것 같아요. 시황 담당하신 분이 쓰시긴 한 건데 박승영 애널리스트가 썼고요. 인플레가 만약에 일시적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 경영시장이 가장 중요하고 설명력이 높은 단어 중에 하나가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래가지 않는 뜻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끝없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에 대해서 계속 일시적이라는 코멘트를 좀 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 현재 물가가 계속 오르긴 하겠지만 내년에는 2% 부분으로 그러니까 2.5%까지 넘을 수도 있지만 내년에는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이게 좀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근데 극명하게 나누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시장 참가자들도 일부는 일시적이 아니다 이렇게 좀 나눠지면서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시적인 인플레 영향이 국내 기업 이익에도 일단 녹아있다고 합니다. 올해 영업이익을 전년도에 흑자를 기록한 기업들과 적자를 기록한 기업들로 나눈 뒤에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면은 이제 이익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전년도 흑자를 기록한 기업들이 지금 올해 뭐 당연히 영업이익이 이제 또 증가했을 때 그 합계치를 지금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그게 한 58.8조 원 정도가 일단은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적어주셨고 적자를 기록한 기업들이 다음에 영업이익 이제 합계도 나타냈는데 그 영업이익 합계가 작년에 적자일 때가 7.9조 원 적자를 봤대요. 근데 올해 6.9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증분이 한 14.8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올해 영업이익 전체 증분 중에서 한 25%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적자 기업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이익이 늘어나는 사이클에서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런 기업들의 비중이 되게 크잖아요. 제조업 또 고정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특성상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크게 작용하긴 하는데 이런 이제 현상들 때문에 또 거기 금리 상승과 맞물려가지고 시크릿컬 경기 민감주들이 되게 좀 강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만약에 이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면 경기 민감주는 이제 꺾인다는 거죠. 올해 하반기까지는 좋을 수 있는데 내년에 인플레 꺾이면 이게 인플레가 계속 이어지면 계속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니까 이 fmc의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주장에 안도하면서 시크릿컬의 이익이 지속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다. 그러니까 이걸 좀 고민해보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의 이익은 계속 좋겠지만 역시 이 역시 일시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은 좀 경계성 발언을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은 요즘에 너무 경기 민감주 좋게만 다들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인플레가 계속 이어져야 민감주한테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진짜 꺾인다면 지금의 상승세도 좀 둔화될 수 있으니까 한번 민감주 하시는 분들은 물가도 계속 좀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SK증권의 한대훈 애널리스트가 다음 주에 볼 만한 차트라고 전망을 좀 해주신 자료인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 압력이 여전하고 투자자들 간에 줄다리가 너무나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되게 커지고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긴축을 하기에는 어쨌든 지금 부담스럽죠. 자산시장이 급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변동성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또 시장이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모멘턴의 약화는 분명히 좀 부정적인 요소다. 그래서 당분간 조금 이제 변동성 확대되겠지만 다만 실적이 워낙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은 단단할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좀 박스권 흐름을 좀 전망을 해주셨고 다음 주에 봐야 될 건 역시 반도체 같아요. 반도체 업종의 중요한 한 주인데 5월 20일 날 기사에 나왔죠.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부정 문제 대응하기 위해 업계 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공급만 논의를 할 것 같은데 한미정상회담이 하루 전이니까 아마 뭔가 큰 발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반도체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좀 낙폭을 또 많이 할지 아니면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다음 주는 미국에서 들려올 소식을 좀 잘 체크를 해보자. 이런 좀 의견인 점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 중에서는 어쨌든 20일 날 회의가 있고 21일 날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있고요. 5월 17일 날은 영국이 해외여행을 허용할 거라는 그런 발표가 예정이 돼있나봐요. 영국은 거의 집단 면역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다음 주에 실제 발표될지 한번 보세요. 영국이 제일 심했었는데 총리도 걸려. 정말 심했던 나라인데 70% 정도 면역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약이 좋긴 좋구만. 심각하니까 더 빨리 뭘 했겠죠. 영국이 또 제약 강국이다 보니까 백신도 그냥 바로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바이오 강국인데.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흥국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시장과 관련해서 이거 한번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연준은 테이퍼링이 당장 어렵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나스닥은 하락할까 거기에 대해서 적어주신 건데 연준의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 압력이 지속되는 거는 언젠가는 결국 연준이 긴축할 거 아니냐. 이것 때문이다라고 좀 적어주셨고 그런데 증시는 이제 그걸 반영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요인은 올 여름에 형성될 집단 면역이라고 봤는데 4월 미국 고용 쇼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런 집단 면역이라든가 상품가격 상승세세를 고려했을 때는 이 필자는 하반기에 연준의 긴축전환 필요성은 일단 높다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 긴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는 있다. 그 점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시장은 일단 그걸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과정을. 그래서 지금 주익시장이 이제 연축의 긴축전환 관련 불확실성이 이제 진입했다고 보고 불확실성이 일단 거칠 때까지는 시장이 이제 탄력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인다. 그러니까 아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의견과 비슷해요. 이렇게 변동성은 좀 불가피할 것 같다. 그리고 다만 여름까지 연저점을 화해하는 강한 증시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연저점이 아마 2950 정도 될 거예요. 그게 올해 초 아마 저점이 그 정도 보는데 그러니까 3천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물가 지표도 일반 경제 지표처럼 3분기 이후에는 분명히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플레 논란은 조금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에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연준의 불확실성에 따른 조정은 매수 기회다. 그러니까 현재 주식시장을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 세 개로 나눴는데 전반전은 이제 거의 끝나간다. 그러니까 전반전이 뭐냐면 경기 침체에서 회복 기대감을 반영하는 공무. 한마디 유동성 장세죠. 미리 이제 돈으로 올렸던 장세고 이건 거의 끝나간다. 그럼 가을쯤에 연준의 안정적 긴축 전환 표출. 그러니까 연준이 긴축으로 이제 전환을 했을 때 후반전에 이제 돌입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후반전은 뭐냐면 통화 정책에 도움은 없어요. 그런데 자생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서 랠리가 나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적 장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흔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사계절로도 나타내는데 여름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장세가 사실 제일 세긴 하거든요. 그래서 랠리가 재차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이분의 가정이신 것 같아요. 연장전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 호황 마지막 국면에서 엄청난 그 버블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블 국면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긴 호흡에서 주식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의 약세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은 하지 말자. 이런 좀 시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버블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후반전에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약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약간 이제 계절이 바뀔 때 그 약간 이제 변동성 국면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환절기. 환절기 맞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우리 아침에는 좀 따뜻하게 있고 그런데 지금 오후에 지금 확실히 환절기더라고요. 오후에 너무 덥더라고요. 어제 엄청 더웠잖아. 네. 완전 여름이에요. 어제 주말에 춥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계절 변동이 왔다 갔다 하니까. 상바가 또 공시를 했네요. 상반바이러스가. 조선일보등 언론 매체에서 오늘 아침에 발표했다는 그러니까 보도한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기로 했다는 이 기사는 현재 확정된 바 없어 확인이 불가합니다. 확정된 바 없어 확인이 불가합니다는 지난번에 발표한 건 사실 무근하고는 좀 다른 거네. 지난번에는 사실 무근. 맞아요. 사실 무근. 그런 사실 없음 이렇게 되겠는데 이번에는 확정된 바 없어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나왔군요. 조금 표현이 좀 약간 이제 애매해졌네요. 그런데 주가는 좀 밀리고 있습니다. 경험된 바는 없다. 그렇게 공시가 지금 떠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은행주들도 요새 좀 분위기 좋은데 은행주와 관련된 보고서 거기에 삼성증권에서 이제 김재호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셨는데 은행주들 볼 때 이제 은행이 아닌 지주회사를 보자. 이런 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은행 실적 서프라이즈의 배경은 은행이 아니고 거기 관련된 비은행 회사들 있잖아요. 금융지주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증권사, 카드사, 캐피탈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그쪽의 이익이 워낙 지금 좋았다고 합니다. 물론 은행도 좋았지만 증권은 이제 거래대금 증가 그다음에 카드는 이제 소비 회복과 구조적인 이제 비용 절감이 나왔고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조달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실적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은행주들 은행 금융지주회사들의 실적은 아마 계속 레벨업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특히 금융지주들의 구조적 체력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면 되게 좋아 보인다. 특히 벌써 상반기 중에 이익이 작년 연간 이익의 70% 정도를 아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나 봐요. 당연히 배당이 또 증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작년보다는 배당 성향이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익 자체가 급증해버리면 당연히 배당금 자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의견을 보면 대표적인 금융지주사는 일단 되게 좀 긍정적으로 봤고 일반 은행들 있잖아요. 은행 지방은행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보유 의견입니다. 주가가 좀 올라서도 있는데 약간 대형 금융지주사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 갖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KTV 투자 정권의 라진성 연구원님이 자료를 매일 써주시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올해 1분기 초기 분양률에 대한 지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초기 분양률이 뭐냐면 아파트 분양 초기에 3, 6개월 시점에서 총 분양 가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대비해서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가구 수의 비율이거든요. 이게 당연히 높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실제 계약이 된 거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주택보증서를 발급한 뒤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서 분양한 30가구 이상의 전국 민간 아파트를 이제 조사를 했나 봐요. 그 결과치인데 일단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 수요 움직임을 바로 알 수가 있고 중도금 대출 심사에도 이게 중요하고요. 조조한 초기 계약률이 나왔을 경우 미분양으로 거의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이게 60% 밑으로 내려오면 초기 공사비 충당도 현금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건설사들한테.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 지금 서울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작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으로 100%를 기록했대요. 그냥 다 그냥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입주 초기 물량이 그냥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돈을 다 낸 거죠.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5대 지방 강역시에서 초기 분양률 10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지금 100%. 그래서 이게 통계 집계 시작한 2014년 이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대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고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건설업종한테는 너무 좋다는 거죠. 현금 흐름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게 건설사들 주택 부분 수익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보고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그러면 증권사 리포트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다시 한 번 지수를 말씀드리자면 코스피가 3144.27 코스닥이 961.19 현재 스코어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8만 전자 되려고 힘은 좀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양복 나왔거든요. 계속 시초가보다 항상 밀렸는데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시초가 대비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오늘 시장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좋게 작용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도 다시 지금 3144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바이오하고 반도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총이 큰데 그런데 오늘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도 한 1% 정도 지금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의 모든 업종이 다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염승환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